공병호 TV의 공병호 하나의 예외가 있다면 세금으로 뭔가를 하는 관이나 정치 영역을 제외하면 민간 영역에는 축소지향형 사회라는 것이 대세가 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첫 번째는 사회 분위기고 두 번째는 정책이고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한 어두운 전망 때문일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고된 대량 실업 시대입니다. 제조업 관련 고용시장 동향이 심상치 않습니다. 5월 공식 실업자는 127만 8천명입니다. 공식 실업률은 4.5%제에 지나지 않지만 최감 실업률은 무려 14.5%로 외환위기 이후에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공공일자리에 의해서 지탱되는 60대 취업자만 증가했고 나머지 전 연령층의 취업자는 감소 추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취업자라고 해도 36시간 미만이라는 단시간 근로자가 554만 6천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무려 5분의 1 정도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 수치는 1982년도 통계가 작성된 이후에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특히 유의해서 봐야 할 점은 임금이 높고 고용이 안정된 제조업 취업자 수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3월에 2만 3천명, 4월에 4만 4천명, 5월에 5만 7천명으로 그 수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량 실업의 경보음이고 전조라는 그런 진단이 전문가들로부터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구직시장 동향입니다. 정규직에 대한 고용조정이 쉽지 않은 한국 사회에서 기업들의 움직임이 가장 심하게 민감하게 드러나는 것은 고용과 관련해서 20대 청년 취업입니다. 15일날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5월달 한 달 동안 구직급여, 이른바 실업급여를 새로 신청한 29세 이상 이하 청년은 2만 5천명으로 1년 전보다 무려 38% 급증했습니다. 1년 전에 같은 기간에 비해서 구직급여는 정부가 원치 않게 실직한 뒤에 구직활동을 하는 이들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수당으로 이른바 실업급여다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구직급여를 새로 신청한 29세 이하 청년들은 코로나 사태 이후에 폭증하고 있는 추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달에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5.3% 늘어난 데 거쳤지만 코로나의 영향이 본격화되는 2월에는 40.7%, 3월에는 31.8%, 4월에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41.6%까지 급증했습니다. 이 지표는 아주 중요합니다. 고용조정이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발발 이후에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모든 연령대에서 늘고 있지만 특히 20대의 증가율이 다른 연령대를 압도하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입니다. 신규 신청자 가운데 29세 미만이 차지하는 비율도 올해 1월달에는 14.5%에서 5월달에는 18.5%까지 늘어났습니다. 정규직 인력조정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반면에 20대의 인력조정은 인력조정의 시발점이 걸리는 초반기에 주로 행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대 구직시장의 동향은 앞으로 한국에서 고용시장의 상황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어 나갈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시사하는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기업들이 당민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최찬호씨는 아주 적나라하게 전국을 찌르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기업이 직원들에게 줄 수 있는 돈은 점점 줄어드는데 문재인 정권은 법을 만들어서 종업원들에게 돈을 더 주도록 독려하고 있다. 그런데 성장을 하고 수익이 늘어나면 문제가 없는데 집안 살림은 쪼그라들고 수입이 줄어드는데 돈을 더 주라고 하니 도대체 무슨 돈으로 돈을 줄 수 있는가 말이다. 무조건 더 돈을 주라고 법을 만들면 더 줄 수 있고 더 받게 되는가 결국 돈을 더 벌어야 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좌파정권은 기업이 돈을 더 벌 수 있는 길은 꽉 막아놓고 더 벌라고만 강요하고 있다. 세상에 이렇게 생각 없는 정권이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최찬호씨가 한 신문에 의견을 피력한 내용입니다. 그래도 제법 규모가 있는 기업들의 경우는 형편이 그나마 낮습니다. 경제 상황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자영업입니다. 지금의 고용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상황을 가늠하게 해주는 것도 바로 지금 자영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우리가 유심히 들여다보면 앞으로 한국당에서 고용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에 대한 핵심을 부여잡을 수가 있습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는 자영업자가 5월 한 달 동안 138만 4천명으로 1년 전에 같은 기간에 비해서 20만 명 줄었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1년 전에 비해서 고용인을 갖고 있는 자영업자의 수가 20만 명이 줄었습니다. 큰 수치입니다. 외환위기 때만 하더라도 1998년도 12월에 28만 1천명이 감소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21년 5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바로 기록한 것이 지난 5월입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앞으로도 기록을 계속 경신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2년간 30% 가까이 최저임금이 급등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높아진 인건비 영향으로 고용원을 갖고 있는 자영업자의 수가 5월까지 18개월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추세 속에 또 한 번 우한폐렴이 더 영향력을 더 크게 행사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2019년 경우에는 자영업자가 560만 5600명으로 2018년보다도 3만 2천명이 감소했는데 특히 직원을 둔 자영업자는 11만 3천명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규모를 불문하고 고용을 하고 있는 경제주체들이 매출 겁낙, 미래 불투명 그리고 정책 변화 등에 발맞춰서 축소지향형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고용인이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존의 여러 가지 상황이나 자료를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용시장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그런 비취업자들을 실업급여나 기초생활자금을 갖고 얼마나 오랫동안 그들을 지탱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가라는 그런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5월 한 달 동안 실업급여는 1조원을 돌파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돈을 퍼붓는 정책이 아니고 고용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무슨 돈으로 실업급여로 쏟아져 나오는 비취업자를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개인적으로도 고용 빙하기를 예상하고 야무지게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시점을 막고 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